1997년 첫 토요일 우리는 지금 인기가요 베스트 50분을 본다 정통 마이애미 비트의 빠르고 경쾌한 멜로디 하모 하모입니다 빠비용 해외 나도 뭔가 아주 그 거짓으로 가질받은 지타를 주변의 욕심처럼 그렇게 멍땅을 늘려 그러나 미약속가 없다 울어난한 너의 결론이 죽인 것 처럼 저런 일으로 다 까나게 안할 수 없어 너 아프지 ASSIMA 엄마 옆놈은 다 포니했었지 아망 높은 직장의 명함이 어눌해고 분자의 아픈 머리는 다 잊게 먹을 밤이 최고야 공부 못해 아픈 머리들 일로 한도가 씻는 것 같고 딱 한 가지의 아픈 머리들 세월호 내 모두가 다 그만한 일로 아무나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 하지 말라 겨우 사랑해 아빠와 손님의 영원히 생산사랑 떠나길 원해 우리가 배치게 됐던 본인의 소문 글 없지만 살아야 하지 너라는 것에다 너네 내게 저 널 줄 거야 또 줄 거야 꿈을 못 지고 싶어 붙이고 싶어 어린산 찾기 힘들어 찾기 힘들어 다시 약목을 내니까 바꾸로 recommendations live 글니 흙 로